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됐네요. 그럼요. 시간 참 너무 식상한 편이긴 한데 너무 빠릅니다. 아니요. 다 같이 공감합니다. 너무 빠릅니다. 오늘 사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5년 전에 국가지원금을 받아 작은 고깃집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도 괜찮고 가게도 잘 돼서 나름 줄 서는 맛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훅 떨어졌고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이가 많지 않아서 임대료와 직원 월급 맞추기도 어렵고 대출 이자까지 밀려서 너무 힘듭니다. 폐업만이 답인 걸까요?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사례자분처럼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 힘든 자영업자분들 구제할 방법 없을까요? 네. 사례처럼 코로나 때 또 최근에는 팀에프 사태 같은 것들도 생기면서 이거 폐업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많으신데요. 혹시라도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걸 내가 계속 유지해서 뭔가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재생을 시켜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다 이렇게 하니까 개인 근로소득자 이런 사람만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영업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해서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금의 경우에는 최대 90% 이자는 전부 면책해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가계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할 수도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연 주신 사장님의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까?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돼서는 신청 자격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 있으시죠. 그러니까 문제 없고요. 개인회생은 소득 바탕으로 분할 상환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득이 너무 낮거나 또는 일정 수준의 어떤 소득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신청이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관련돼서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가계로부터 발생되는 매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다. 이 사실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빚의 총액이 무담보, 담보 없이 빌린 돈이 1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없어요. 담보 채무 관련해서는 15억 원 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이제 사연자분께서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소득이 있다. 그리고서 채무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10억 원, 15억 원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소득 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수익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는데요. 순수익.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비 같은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뺀 순수익이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법원에 제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수익 평균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세금 신고하신 자료가 있거나 또는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이 있으시면 그것을 증빙 자료로 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후에 내 소득에서 매달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정해져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일 많이 고민하시게 됩니다. 자, 설명드린 소득 산정으로 수익을 확인하시면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기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 살 때 최저생기비가 다르고요. 두 명, 세 명 이렇게 늘어날수록 최저생기비가 올라갑니다.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 빼기 최저생기비 하면 월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월 200 정도를 번다. 부양할 가족이 없다라고 하면 최저생기비 133만 원을 제외한 67만 원인데 67만 원 관련돼서 법원이 보니까 빚이 너무 많아 이러면 67만 원보다 좀 더 늘려서 최저생기비를 좀 줄여요. 이렇게 해갖고 한 70만 원, 80만 원 내세요 라고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고 싶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그렇게 될 텐데 그 부분 조정하는 게 굉장히 법원하고 실랑이가 있고요. 변제금 관련돼서는 생계비만 빠지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거와 관련된 월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아파서 병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병원비 같은 추가 생계비도 소명해서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개인별로 조정해 나가는 거군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데 사연자분 보면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고깃집 오픈했다고 하셨어요. 국가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국가지원 대출금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국가지원 대출금 관련돼서 보통 보증보험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도 보증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변제 후에 면책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대출금이 사연자분 전체 채무 중에 일부로 포함이 돼서 신고가 되게 되고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통해서 변제율을 결정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가 결정을 받게 됐어요. 그럼 이후에 이 사연자분은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됩니까? 네.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법원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상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가게 운영도 하고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셔서 개인회생 제도를 현명하게 잘 활용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오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한 과정이다. 개인회생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는 거거든요. 어렵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적 제도를 알아보시고 잘 활용을 해서 재개하실 수 있는 돌파구치 해주시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신과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큰 재산이죠. 우리 동네 변호사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